카시니 하위언스는 미국과 유럽의 공동 토성 무인 탐사선이다. 카시니 하위언스는 나사 카시니 궤도선과 ESA 하위언스 탐사선 둘로 나뉜다. 카시니 하위언스는 1997년 10월 15일 발사되었으며 2004년 7월 1일 토성 궤도에 진입하였다. 제트 추진 연구소에 의하면 하위언스 탐사선은 2004년 12월 25일 UTC 2시 무렵 모선에서 분리되어 2005년 1월 14일 타이탄의 대기권에 진입하였다. 하위언스는 타이탄의 표면에 착륙하기까지의 타이탄의 자료를 지구로 보냈다. 카시니 하위언스는 토성을 공전하는 탐사선으로는 최초이며 토성을 방문한 기체로는 네 번째이다. 카시니 프로젝트의 설계, 제조, 정보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럽의 16개국과 미국은 팀을 조직하였다. 프로젝트는 궤도선이 제조된 나사위 JPL로부터 관리받았다. 호이겐스온은 유럽의 ESRTC으로부터 개발 및 제조되었다. ESRTC위 주계약업체인 프랑스의 에어로스페시에일 사는 각국으로부터 보내진 장비들과 기구들을 조립하였다. ASI는 카시니 궤도선을 위해 통신용 고이득 안테나와 저이득 안테나, 탐사용 고이득 안테나를 사용하는 최적화된 합성 벌림면 레이다, 레이다 고도계, 라디오미터, 전파공학 부가체계, 가시광선 분관기를 제공하였다. 적외선 분관기 CNES로부터 제공된 보조 동력원을 포함한 주 동력원은 미국으로부터 제공되었다. 카시니는 주인물을 마친 후 여러 차례 임무가 연장되었다. 2008년 4월 16일, 나사는 카시니 프로젝트 관제를 위한 자금지원 2년 연장 결정사항을 발표하였고 프로젝트명을 카시니 이코녹스 미션으로 개명하였다. 이 임무는 2010년 2월에 카시니 솔스티스 미션으로 개명됨과 함께 또다시 연장되었다. 2017년 9월 15일 카시니는 토성의 대기권으로 진입하면서 임무를 종료했다. 호이겐스 엑스플래네이션 포 더 어스펙츠 오브 세턴 시스테마 세턴이엄 토성계의 모습을 그린 호이겐스의 그림 시스테마 세턴이엄 1659 카시니 프로젝트는 두 개의 탐사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ASI, 나사에서 개발한 토성 궤도선은 토성의 고리와 의성 4개를 발견한 이탈리아 프랑스계 출신 천문학자 카시니의 이름을 계승하였다. ESA에서 개발한 타이탄 탐사선 호이겐스 오는 타이탄의 발견자이자 수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를 겸임한 네덜란드 출신 과학자인 하위언스의 이름을 계승하였다. 하지만 나사 YSA는 이 궤도선과 탐사선들을 개발하는 도중에는 SOTP라고 명칭했다. 카시니 호이겐스는 행성 탐사선급 기체로 분류되고 다른 대표적인 태양계 탐사선은 갈릴레오호, 보이저호, 바이킹호 등이 있다. 카시니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카시니 호이겐스 오는 1997년 8월 15일 케이프커네버럴 공군기지에 발사대 40에서 미 공군 타이탄 4 로켓을 이용해 발사되었다. 발사체는 2단 타이탄 4 추진 로켓과 보조 로켓 2개, 켄타우로스 수송층, 덮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프로젝트의 비용은 약 30억 6천만 달러가 들었다. 탐사선 계획, 제작 비용으로 1.4억 달러, 임무관제 비용으로 7,040만 달러는, 경로 설계 비용으로 540만 달러, 발사체 비용으로 4,220만 달러가 사용되었다. 미국은 총 비용의 80%인 26억 달러를, 유럽항공우주국은 15%인 5천만 달러를, 이탈리아 항공우주국은 5%인 1,600만 달러를 분담하였다. 카시니호의 임무 계획은 2008년 7월 30일에 중단되었고 2010년 6월까지 카시니 이코녹스 미션으로 연장되었다. 이 연장 임무는 2009년 8월이 토성의 추춘기에 토성을 정밀히 조사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2010년 2월 3일, 미항공우주국은 토성 붕방구의 여름철에 종료될 카시니 솔스티스 미션을 발표하였다. 이는 카시니 임무를 6년 반간 연장하여 2017년에 종료되며 토성을 155번 공전, 타이탄과 54번 근접비행, 엔셀라두스와 11번 근접비행을 할 예정이다. 2017년에 카시니호는 타이탄의 중력에 의해 토성 표면으로 궤도가 바뀔 것이다. 그리하여 토성 구름층에서부터 고작 3,000km 상공인 궤도에서 비행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타이탄 중력의 다음 영향에 의해 카시니호를 토성의 대기권으로 진입시킴으로써 종료되게 된다. 발사대에 배치된 카시니 호이겐스 최초로 합동 토성 탐사가 제안된 연도는 1982년이다. 두 명의 유럽 과학자들은 토성 궤도선과 타이탄 탐사선을 합체하는 합리적인 합동 프로젝트를 제안하였고 1983년 미항공우주국의 태양계 탐사의원회는 제안된 바와 같이 토성 궤도선 타이탄 탐사선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미항공우주국과 유럽우주국은 1984년부터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연구를 시작하였지만 채택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져 각각 1985년, 1986년에 연구를 종료했다. 그러나 1987년에 미항공우주국의 저명한 과학자이자 우주비행사 셀리라이드는 논문, 미항공우주국의 리더쉽과 우주에서 미국인들의 미래, 에카시니 하위언스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옹호하는 내용을 담아 카시니 프로젝트에 대해 다시 관심이 모이게 되었다. 셀리라이드의 논문은 카시니 하위언스 탐사선 프로젝트를 미항공우주국의 단독 프로젝트로 설명한 반면에, 1988년에 미항공우주국의 우주탐사 계획 승인부장인 렌 피스크는 다시 미항공우주국과 유럽항공우주국의 합동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그는 유럽항공우주국에서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로저 보넷에게 편지를 써 당시 유럽항공우주국이 고민하고 있는 세계의 후보 프로젝트 중 하나인 카시니 하위언스 프로젝트를 유럽항공우주국이 택하면 미항공우주국도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며 강력히 권하였다. 당시 미, 유럽항공우주국 간의 합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중 미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이 유럽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의 의견을 다소 무시하는 경향의 결과로 미국과 유럽의 항공우주탐사 계획의 경쟁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카시니 하위언스 프로젝트를 추진한 미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은 이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결과로 얻는 정보와 기술을 유럽항공우주국과 공유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미항공우주국은 러시아 연방우주국에 대한 경쟁심에 의해 미항공우주국보다 러시아 항공우주국과 더 밀접하게 교섭하기 시작한 유럽항공우주국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카시니 하위언스 합동 프로젝트는 두 항공우주국 간의 관계를 개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두 항공우주국이 서로 비용을 분담해 카시니 프로젝트가 미의회의 자금 규제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다. 카시니 하위언스 프로젝트는 1992년과 1994년에 정치적인 비판을 받았지만 미항공우주국은 이미 유럽항공우주국이 자금을 지불하여 개발을 시작한 프로젝트를 중지하여 생긴 실망감은 항공우주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외국 간의 관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의회를 설득할 수 있었다. 카시니 프로젝트는 1994년 이후로는 정치적인 비판은 면하였지만 1997년이 발사 전후까지는 시민단체들은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시위와 법적 기소를 통해 처지하려고 하였다. 카시니 하위언스의 발사 카시니 탐사선은 1998년 4월 26일과 1999년 6월 24일 금성 플라이바이아였다. 태양중력에 위해 태양계 중심으로 끌리고 있던 카시니는 이 플라이바이를 통해 목성과 화성 사이 소행성대까지 갈 가속력을 얻었다. 1999년 8월 18일 협정 세계시 3시 38분에는 지구와 플라이바이아였다. 달과 37만 7천 킬로미터까지 근접해 촬영하였다. 2000년 1월 23일 카시니는 소행성 2685 마수르스키와 접근 통과하며 촬영하였다. 최단 근접거리는 160만 킬로미터였으며 마수르스키의 지름은 15에서 20킬로미터로 추정된다. 목성의 전면 사진 2000년 12월 30일 카시니는 목성 가장 가깝게 근접하며 탐사를 하였다. 약 2만 6천 장의 목성, 목성의 옅은 고리와 의성의 사진을 6달간의 플라이바이 동안 촬영하였다. 이때 구분 가능한 가장 작은 물체의 지름 60킬로미터일 정도로 선명한 목성의 전면 색채 사진이 촬영되었다. 카시니는 2001년 1월 1일 목성을 근접하면서 사진을 촬영하였다. 2001년 1월 1일 카시니는 목성을 공전하는 의성 2호를 촬영하였다. 2003년 3월 6일 발표된 플라이바이의 성과는 목성 대기의 순환이었다. 과학자들은 목성 대기의 어두운 가로 무늬가 하얀색 무늬와 교차한다고 믿었었다. 지구에서 상승기류가 발생하는 곳에 구름이 생성되는 것을 보아 옅은 구름이 떠있는 목성의 하얀색 무늬의 상승기류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시니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구에서 보기는 너무 작은 하얀색 구름이 상승하는 각각의 폭풍세포들이 예외 없이 검은 무늬에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발표에서 목성고리의 본질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다. 목성고리는 입자 단위로 흩어져 있으며 각 입자는 불규칙한 모양을 가진다. 이 입자들은 운석과 목성의 의성과의 충돌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권에서 관측된 다른 현상으로는 소용돌이 치는 고고도에 어두운 안개가 있다. 크기는 대적반만하며 북극 근처에 위치한다.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극관을 중심으로 소용돌이가 일어나며 고의도의 무늬와는 맞물리며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2016년 12월 18일에는 토성의 바깥 고리인 에프 고리에 위치한 의성 판도라의 4만 천 킬로미터까지 근접해 촬영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공개된 판도라의 사진 중 가장 높은 화소의 이미지로 선명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4월 중에 그랜드 피날레 인물을 부여받아 토성의 안쪽 고리와 토성 성층권 사이를 22번 공전할 예정이다. 또 4월 22일에는 타이탄의 마지막으로 근접 비행할 예정이다. 이때 카시니호는 레이다 빔을 통해 타이탄 붕방구에 있는 바다를 관찰하게 된다. 2017년 9월 15일에 그랜드 피날레 인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토성 대기권에 관한 정보를 보내며 406마일 상공에서 산화하여 토성의 일부가 되었다. 조립 중인 카시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